시각장애인이 핸드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점자와 소리. 그냥 이거를 그냥 가까이 타. 핸드폰은 빛의 속도로 발전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체로 소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글자를 점자로 바꿔주는 점자 단말기가 있지만 이렇게 크고 특정 스마트폰만 연동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들고 다니는 것 자체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수한 기계를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기계를 내가 오픈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들도 한마디 안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제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말 거는 그런 것들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문에 불편하지만 어지간하면 소리를 통해 듣습니다.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새도 울고 차도 지나가니고 사람들도 있고 또 읽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문제는 이게 일부의 불편함이 아니라 전 세계 3억 6천만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6개월 전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이 이 스마트워치를 판매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4년 전 시각장애인의 커다란 점자책과 점자 단말기를 보고 처음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성기관 김주은 씨 저희가 같이 교회를 다닐 때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점자 성경을 읽거나 이럴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존재했던 점자 디바이스들은 피에조 일렉트리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좀 두껍고 컸었는데 손목에 찰 수 있을 만큼 작게 모든 스마트폰과 연동되도록 이들은 그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점자 스마트워치를 고안해냈습니다. 1년 뒤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닷 점입니다. 그 기술을 워치에 넣자고 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워치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을 작게 만드는 게 필요했고 전자기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자석이랑 코일을 사용해서 이제 진동을 시키는 건데 플러스를 놓으면 1로 올라와서 점자가 올라오게 하고 마이너스로 하면 내려가서 점자가 내려가게 해서 이렇게 구동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연구와 개발을 거듭한 닷은 2016년 점자 스마트워치 닷워치를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대기업이 내놓은 기존 스마트워치의 대부분의 기능을 점자로 구현합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며 시간 날짜 알람은 기본 전화 발신자 정보 메시지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정보를 점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로 호환됩니다. 여친이 왔고 번호가 먼저 뜨고 그래서 번호랑 메시지라고 뜨고 내용이 이제 안녕하세요 아직 생산도 하기 전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약 14만 개의 선주문이 들어오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지난 6월 정식으로 판매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외 시각장애인의 삶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기존 점자 단말기 가격의 10분의 1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디바이스가 5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더 싸게 만들고 그래서 정부 구조금 없이도 어떻게든 살 수 있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선물로 사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고 싶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아무 제약 없이 내 주변 환경이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되게 편리하고요. 음성이 아닌 점자로 시간을 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좋은 것 같아요. 닷은 점자 스마트워치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한 지 불과 3년 만에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닷은 다더치의 기술이 대중교통에도 접목돼 시각장애인의 활동이 조금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무슨 행위에 언제 도착하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서 접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시설을 마련을 해주고 싶은 거죠. 밖은 다더치의 기술이 더 많이 하는 것들은 극복하는 기술이 더 많이 나는 눈치채 Golden bed 감사합니다.